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성일 입니다. 여기 제대로 보이실진 모르겠는데요. 캐논에서 나오는 50mm 표준 렌즈죠. 1.82 입니다. 요즘에 STM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저소음 모터 잖아요. 그런데 이 렌즈가 워낙에 싸요. 과연 저 렌즈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렌즈로 촬영을 한 사진과 함께 이 렌즈 성능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캐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캐논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니콘에서도 엘프 1.8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소니로 바뀐 예전에 미놀타 있죠. 그 렌즈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거기에서도 1.8이 있습니다. 각 메이커별로 각자 있는 브랜드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 마운트 입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금속 마운트를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 렌즈가 좀 약해 가지고서 이렇게 톡 떨어트리잖아요. 요 앞이 분리가 돼 버립니다. 가끔 속 안에 이제 그 걸어주는 고리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그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가급적이면 금속 마운트를 좀 전 써보시라고 하고 싶고요. 그렇지만 이제 금속 마운트라 하더라도 요 놈하고 그 성능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.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.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사진이죠. 이런 형태의 구름이 고저군이나 아니면 권저군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권저군 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권자 들어가는 구름들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요. 지상에서 보통 한 10키로 이상급 그 정도급에서 떠 있는 구름들이기 때문에 구름 입자들이 다 옵니다. 그래서 이제 해가 비치는 방향 쪽으로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구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름이 좀 끝머리가 약간씩 그 반짝이죠. 아래 촬영 데이터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그 촬영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사진 보셨죠. 여러분들 저 사진이 어떻게 다 찍게 됐느냐 하면요. 잠깐 쉬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저 구름이 딱 떠 있는 거예요. 그 당시에 뭐 놀러 갔으니 상악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카메라 바다가 이렇게 딱 대고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요.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셔터를 탁 눌러서 저 사진을 그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. 이 렌즈의 성능이 어떠냐. 자 아까 보셨을 때 사진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.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 어떤 사진을 하나 그래도 정성들여서 딱 찍었었을 때 그 사진의 결과물이 어떻게 딱 나오잖아요. 그럼 아 이 렌즈의 성능이 어떻겠다. 감들 잡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. 저 역시 그렇게 감을 잡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면요. 일반적인 스캐너는 아니고 드럼 스캐너였었어요. 그 DC 3900이라고 그 스캐너 가격만 거의 그 당시에 신품이 1억 7천만 원이 가는 스캐너였거든요. 그 스캐너일 때 딱 걸잖아요. 렌즈 성능 그냥 나와버려요. 상당히 실력 있는 그 오퍼레이터가 그 스캔을 했거든요.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딱 받아들고 물어봤어요. 상태를 좀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. 그랬더니 싹 점검을 하더니 뭐 문제 없는데 왜 그러세요. 그 당시에 저는 사진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성능이 떨어지면 만약에 필요한 분들한테 줬었을 때 크레임이 걸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신뢰도에도 문제가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느냐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인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데이터가 나빠가지고 그 인쇄물을 망치게 되잖아요. 그 작업비하고 인쇄비를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.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세계를 좀 떠나 있습니다만 만약에 줌 렌즈 있잖아요. 2470이나 뭐 이런 급들 괜찮은 렌즈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닷 렌즈 같은 경우 한 번씩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가끔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왜 영상에서 가끔 그 닷 렌즈를 써보시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. 이 그 아무리 줌 렌즈를 써도 말입니다. 닷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이 좀 안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. 왜냐? 지금은 배우는 단계고 그리고 나서 중급자 수준 아니면 뭐 초급자 수준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중급자 초급자로 계시진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랬었을 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본인이 뭐 도록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작품집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인터넷상으로 자기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라는 단계에 갔었을 때 작품까지 좋잖아요.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갑니다. 작품의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닥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다 신뢰로 쌓이게 됩니다. 이 닷 렌즈 하나 쓰는 게 무슨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. 줌 렌즈만 계속 쓰잖아요. 제가 가끔 강조하잖아요. 본인의 화각을 모릅니다. 근데 닷 렌즈를 썼다는 것은 본인의 화각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플러스 업이 되는 게 생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기에 상당히 좋거든요. 하나씩 닷 렌즈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 보시면은요. 예전에 제가 이십사 미리 한번 좀 권해 드렸잖아요. 카메라 장비라는 이 자체가 무겁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동하려면은요. 많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십사 미리 한번 들고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렌즈를 한번 촬영을 해 보는 거죠. 그러면서 그 렌즈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24-70이나 요즘에 그 24-105 같이 줌 영역대가 좀 넓어지고 저렴한 렌즈들이 있잖아요. 그런 렌즈들하고의 차이에 대한 그 성질도 알게 되면은요.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가서요. 그런 거를 노력을 안 한 사람하고는 이 벌어지는 격차는요.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50mm 표준 1.8짜리 렌즈 이 단순하게 저렴한 렌즈라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렸지만은 이런 렌즈 한 번쯤 써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이런 그 표준 1.4 렌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무게가 좀 돼요. 이 렌즈가 이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두 배 이 정도 차이 나거든요. 1.4 를 만약에 구입하실 수 있으면은 1.4도 써 보시고 1.4 말고 지난번에는 1.4 써봤으니까 이번엔 한 번 1.8도 한 번 써볼래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상당히 있거든요.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열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아주 그 적은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한 번쯤 시도를 해 볼 수 있다고 하면요. 그 값어치는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한 번 좀 시도를 해 보시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